소리는 들어보세요? 소리는 들어. 끝까지 마지막까지 딕테일링을 계속 그래요. 계속 들려요. 근데 너 그런 순간에 지금 잡을 잘 못 자고 정신이 없어. 답을 바꿀 생각 아예 없지. 말을 들어봐. 그거 내면 되는데 왜 다 적어. 아직도 안 돼. 아직도 안 돼. 국제적과정부모양이 국제적과정부의 기술을 적용하고 국제적과정부의 모든 종교적을 통해 국제적과정부의 파이팅을 적용하고 아기 그리스도 이전에 그쵸?